양반 풀먹기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어느 아이가 시골에만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한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양 거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음식을 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말거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가게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겠다고 작정을 하고 값을 몰아보면 이게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잡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어요. 거기에서는 집 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재다 눈에 익은 것이었습니다. 옳지 이건 고향에서들 보던 풀이로구나 메밀풀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요기는 되겠지. 메밀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예요? 한 푼이란다. 사겠니? 다른 음식값에 견주면 엄청나게 쌌습니다. 예, 두 그릇만 주세요. 주인은 메밀풀을 두 푼 어치 가지고 와서 너 이걸 어디에 담아가지고 가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집 짐승 여물로 쓰려는 줄 알고 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여기에 담아가지요? 하고 자기 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메밀풀을 받아가지고 선 자리에서 훌훌 두 그릇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서 메밀풀 한 그릇을 덤으로 더 갖다 주었어요. 아이는 그것도 맛나게 먹었지요. 그때 서울 사는 한 젊은 양반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은 옷을 잘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구경을 다니는데 풀 가게 앞을 지나다 보니 웬 시골 아이가 풀을 맛나게 먹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바보 천치 같은 시골 아이놈이 풀을 다 먹네. 세상에 풀을 사 먹는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아이고 우스워라.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구나. 아이는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입을 앙 다물고 생각해 보니 이럴 게 아니라 똑똑한 채 하는 서울 양반을 되레 한 번 놀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양반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 먹는 줄 아시는가 본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거든요. 하면서 메밀풀을 마저 다 먹고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주인어른 저 귀한 풀을 몽땅 싸주세요. 남이 사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하는 겁니다.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인데 말이에요. 서울 양반이 듣고 보니 긴가 민가 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했지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예, 그게 정말이니?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다 맞아요. 저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세 그릇이나 먹었더니 이제 다 나은걸요? 그럼 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사겠어요?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요. 신경통에 그저 그만이랍니다. 아버지께 드리려고 사간답니다. 서울 양반은 신경통이란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신경통에 좋다고? 예, 그거 내가 사마. 시골 아이가 짐지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안됩니다. 제가 사기로 했는걸요? 마음이 급해진 서울 양반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예쏘 주인장 한 그릇에 다푼씩 쳐드릴 테니 그 풀을 넣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났습니다. 전 그러시면 양반님이 사세요. 저는 딴 데 가서 사죠 뭐. 사올 양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의 풀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딸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었지요. 그때서야 시골 아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 녀석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느냐. 아이고 배야. 글쎄 저는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요. 똑똑하신 서울 양반님께서 어찌 당치도 않는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의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퇴퇴 뱉어내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여섰던 구경꾼과 풀가게 주인은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었답니다. 서울 양반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시골 사람이라고 함부로 놀리면 되나요? 그 질경의 풀은 이왕 값을 치르신 것이니 집에 가지고 가서 토끼에게나 주세요. 서울 양반은 얼굴이 벌게 져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이가 한 말 중에서 풀이 약이 된다는 건 맞는 말이랍니다. 약이 되는 풀을 약초라고 하니까요. 호랑이 방아찢기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두메산골 외딴집에 아버지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산 너머 친척 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먼 길을 가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안 데려갔어요. 이따가 올 때 떡이야 고기야 많이 가져올 테니 이 감자나 구워먹고 놀거라. 아버지 어머니는 감자를 한 소쿠리 내주면서 아이들을 달래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끼리 화룻불에 감자를 구워먹으며 놀고 있는데 이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기적 어기적 내려왔어요.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서 말입니다. 이 호랑이가 외딴 집으로 슬슬 기어들어가서 문틈으로 방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둘이서 화룻불에 감자를 구워먹고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다. 저 감자도 빼앗아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겠군. 호랑이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빠를 내밀어 문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문꼬리가 안 잡히는 바람에 애꿎은 문살만 벅벅 긁었지요. 오노이가 방 안에서 놀다 보니 밖에서 문살 긁는 소리가 드드득 드드득하고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집채만한 호랑이가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큰일 났어. 호랑이가 문을 열려고 해. 누이가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오래비가 얼른 반지 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창호지에다 콕콕 찔러놨습니다.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열려고 앞발로 문살을 긁으니까 창호지에 박힌 바늘이 발바닥을 콕콕 쑤셨지요.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가 기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으니까 다른 곳으로 들어갈 때를 찾았습니다.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 바깥 아궁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아궁이로 쑥 들어갔지요. 아궁이 속에서 구들짱을 뚫고 들어가려는 겁니다. 오누이는 바깥이 한참 동안 조용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또 문틈으로 내다봤지요.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바깥 아궁이에 몸을 들이밀고 꼬리만 달랑달랑 하는 겁니다. 오빠 큰일 났어.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왔어. 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오래비가 얼른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더니 젖은 집단에 불을 붙여서 굴뚝에다 집어넣었지요. 젖은 집단에 불이 붙었으니 연기가 사방팔방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기다렸어요. 호랑이란 놈이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짱을 뚫으려고 용을 쓰는데 굴뚝 쪽에서 매쾌한 연기가 사정없이 밀어 닥쳤습니다. 아이쿠 숨막혀. 매운 연기가 반고래 속을 가득 매우니 견딜 수가 있나요? 얼른 밖으로 나올 수밖에요. 조그만 아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당한 호랑이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갈 때를 찾아 빙빙 돌더니 글쎄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말입니다. 오노이는 바깥이 또 조용해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였어요.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는데 지붕이 왈각달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호랑이 다리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한쪽 발을 디디려고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네. 어쩌면 좋담. 오노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구워먹던 감자가 아직도 화룻불에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카맣게 구워진 감자를 얼른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어요. 호랑이가 한쪽 발은 지붕에 두고 한쪽 발을 뻗어서 척 디디니까 뜨거운 감자가 밟히는 겁니다. 아이쿠 뜨거워. 깜짝 놀라서 발을 들어 올렸지요.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또 냉큼 들어 올렸어요.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고 뜨거우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천장에서 한쪽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꼭 절구 꽁이로 절구 방아를 찢는 것 같았어요. 오노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댔지요. 호랑이가 방아를 찢네. 잘됐다. 엄마가 방아 찢으려고 놓아둔 좁쌀 좀 내와. 누이 동생이 좁쌀을 바가지로 파오니까 그걸 화룻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습니다. 호랑이는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려보니까 또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또 들어 올려 내려 하며 발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바람에 좁쌀이 아주 잘 찢어졌지요. 오노이는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대며 하루 종일 호랑이 방아로 좁쌀을 아주 잘 찢었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찢어대서 힘이 다 빠졌지요. 그래서 쉽사리 끌어내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좁쌀, 단말을 모두 잘 찢어놓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좁쌀을 다 찢어놨니? 호랑이 발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걸 절구꼭이 삼아 찢었어요. 호랑이도 잡고 좁쌀도 잘 찢고 아주 횡재를 한 겁니다. 돌과 쌀 옛날에 식구는 많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땅 임자가 반쯤 가져가고 또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이래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입에 풀칠하기 바빴지요. 이 집에 아홉 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하루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은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적에 돌멩이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금씩 모아보자고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며 식구들이 모두 그러자 했지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들 이를 나갔다가도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 들고 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을 주워서 들고 오고 이러니 금세 그 집 마당에 돌모덕이가 산더미만 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 중에서 누군가 돌멩이라고 주워 들고 온 게 사실은 금덩어리였나 봐요. 그런데도 그 집 식구는 아무도 그걸 금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걸 돌모덕이 맨 위에다 턱 올려놓고서는 그저 돌멩이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땅 임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쳐먹는 논밭이 죄다 이 영감 땅이었어요. 그러니 밤낮 일 안 하고 놀아도 가을이 되면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걸 반 넘어 거두어들여서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감이 하루는 밤 너머로 그 가난뱅이집을 건너다 보니까 돌모덕이 위에 누런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했어요. 아니 저건 금덩어리가 아닌가 저 가난뱅이가 저걸 돌모덕이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저것도 그냥 돌멩이로 안아보지 저만 하면 쌀 천석값도 넘겠는걸 욕심이 생긴 땅 임자가 얼른 가난뱅이 집으로 가서 소작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돌멩이는 뭐 했으려고 이렇게 쌓아놨나 그러니 아버지 대신 아홉 살 먹은 아들이 썩 나섰습니다. 우리가 여태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재산 모으는 게 소원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안 모이고 해서 이거라도 모아보자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 땅 임자 영감이 아이를 세세 구슬렸어요. 이 돌모덕이를 돈으로 치자면 뭐 쌀 한 대값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내가 꼭 쓸 때가 있어 그러니 쌀 백석하고 이 돌모덕이를 바꾸는 게 어떻겠니 돌모덕이를 쌀 백석하고 바꾸자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게 소원이라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에 실수가 없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딴 말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황금덩이가 굴러들어올 판인데 뭘 못하겠어요? 당장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짓고 증인까지 세웠지요. 그래서 이제 돌모덕이와 쌀 백석을 맞바꾸게 되었습니다. 땅 임자 영감이 속으로 샘을 하는데 금덩어리가 줄잡아도 쌀 천석 값은 들터이니 쌀 백석을 줘도 구백석이 남는구나. 이거야말로 횡재로다. 하고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먼저 가난뱅이네가 쌀 백석을 실으러 갔어요. 온 식구가 지게를 짓고 가서 산더미 같은 노저까리를 헐어식고 오는데 땅 임자가 맨 위에 쌀 가마니는 고사섬이니 내려놔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곡식 가마니를 쌓을 때 제일 잘 여문 것을 맨 위에다 올려놓았는데 그걸 고사섬이라고 했어요. 조상님께 고사 지낼 때 바치는 쌀 섬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쌀 가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다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임자네가 돌모덕이를 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말에다가 수레에다가 잔뜩 끌고 와서 돌모덕이를 헐어서 실으려고 하는데 이 집 아들이 또 썩 나서는 거예요. 깡충깡충 돌모덕이 위에 올라가더니 영감님도 고사섬 하나를 내려놨으니 우리도 고사돌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하고 맨 위에 있는 금덩어리를 달랑 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지요? 그거 하나 보고 쌀을 백석식이나 줬는데 말입니다. 예, 너 다른 돌멩이를 고사돌로 쓰면 안 되겠니? 영감이 울상이 되어 애원을 했습니다. 영감님도 고사섬으로 맨 위에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맨 위에 돌을 고사돌로 써야지요. 이러니 별 수 있나요? 그냥 돌멩이만 잔뜩 실어갔지요. 가난뱅이네는 쌀 백석에다 금덩어리까지 갖게 됐으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더랍니다. 9살 먹은 아이는 99살까지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네요. 하늘에 있는 밭 옛날에 웬 사람이 중국에 장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 수도 많으니까 별별 신기한 것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 장사꾼이 그걸 가지고 아주 잘한 척을 했습니다. 저 성은 길이가 만리나 돼요. 그래서 만리장성이라 한답니다. 당신 내 나라는 땅이 좁아서 저런 성을 쌓을 데도 없겠군요. 이 탑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나절이나 걸리지요. 당신 내 나라에도 이렇게 큰 답이 있소? 저것 봐요. 들판이 넓어서 끝이 안 보이지요. 저 들판에서 나는 곡식으로 십만명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다오.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자랑하면서 뽐을 내니? 은근히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그래요? 우리나라엔 하늘 위에 농사 짓는 밭도 있는데 하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하늘나라 밭이 어디 있다고요? 딴에는 중국 사람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거짓말 한 번 한 것인데 참 큰일입니다. 중국 장사꾼이...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군. 당신 내 나라에 따라갈 테니 하늘나라 밭 좀 구경시켜 주시오. 이러지 뭐예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말한 걸 뉘우쳐도 소용없었지요. 엎질러진 물이니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겠다고 부득부득 따라 나서는 중국 사람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긴 했는데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빨리 보여달라고 성화를 대기에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리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근심에 쌓여 있는데 아홉 살 먹은 아들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리 걱정하고 계세요? 내까짓게 알면 뭐해? 아이 말도 귀넘어 듣지 말랬다고 혹시 무슨 수가 날지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큰일 났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소리를 냈는지 아버지 걱정 말고 주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잘 해보겠습니다. 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조물액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고는 부탁드리겠어요. 부디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노세요. 하고 이르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다오 여기서 그저 서럽게 울고 있으면 돼. 하고 일렀습니다. 모두들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아침부터 좋은 음식 대접받으니 저절로 흥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어요. 아이들이야 본 뒤 우는데 이골이 났으니 힘들게 뭐 있겠어요? 목청을 잇는 대로 뽑아서 엉엉 서럽게 울었지요. 그래놓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러 가시지요. 하고 가는데 중국 사람이 보니 참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느라 정신없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서럽게 울고 있으니 이상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들은 왜 저러고 있더니 바로 그렇게 묻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하늘나라 밭은 너무 멀어서 가는 데 30년 오는 데 30년이 걸린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60년 전에 반매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기쁘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지요. 그게 그렇게나 뭔가? 저 아이들은 왜 또 저렇게 울고 있나? 예 저 아이들은 오늘 하늘나라 밭에 반매러 가야 하거든요. 이제 가면 60년 뒤에나 돌아올 테니 그게 서러워서 저렇게 울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는 데 30년 오는 데 30년이라 내가 지금 구경하러 나섰다가는 다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겠군. 난 안 가겠네. 이렇게 꽁무니를 빼니까 일이 다 잘 풀렸지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아들 덕분에 큰 일을 해결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싸움 옛날 어느 양반이 본부인과 첩을 한 집에서 데리고 살았더래요. 본부인인 안방마님과 첩인 작은마님이 한 집에 살자니 오죽 시끄러웠겠어요? 젊은 첩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안방마님의 눈에는 여우 같은 작은마님이 눈에 가시 같았을 거고 기생 출신의 첩은 양반 가문의 예의범절을 쫓아 안방마님의 논치를 보며 살자니 숨이 턱 막힐 일이었겠지요. 어쨌거나 안방마님과 작은마님 모두 같은 달에 아기를 뵀습니다. 두 부인은 모두 사내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안방마님은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작은마님은 나름대로 아들 낳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약 안방마님이 딸을 낳고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둘 다 딸을 낳으면 남편은 또 다른 첩을 들여 아들을 낳으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안방마님과 작은마님은 밤마다 달림을 보고 빌었습니다. 뱃속에 들어앉은 아기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마침내 열 달이 지나고 두 부인이 몸을 풀게 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작은마님은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바라던 대로 아들을 얻어 기뻐했지만 작은마님은 분하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이 무당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있는 돈 없는 돈 다 죽고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부적을 샀더니 이게 뭐야 무당을 잡아다가 죽지 않을 만큼 패줄 것이야. 작은마님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릴 생각도 않고 방바닥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마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여종이 작은마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쇳내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계집아이를 사내 아이로 만들기라도 한단 말이냐. 귀신도 모르게 안방마님이 낳은 사내아이와 마님이 낳은 계집아이를 바꿔치기 해드릴게요. 여종은 곧바로 첩이 낳은 아기를 안고 안방마님의 거처로 갔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안방마님이 식간에 간 사이에 방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자기가 안고 온 계집아이를 이불 속에 뉘어놓고 안방마님이 낳은 사내 아기를 안고 나온 겁니다. 책간에 다녀온 안방마님은 우는 아기에게 젖을 몰리려다가 아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사이에 사내 아이가 계집아이로 바뀌었으니까요. 안방마님은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기를 바꿔놓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그마님이 한 짓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람이 없으니 자그마님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그마님을 범인으로 몰았다가 행여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방마님은 믿을만한 여종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측간에 다녀온 사이에 아기가 바뀌었는데 혹시 짐작하는 일이 없느냐. 안방마님의 말을 듣고 여종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자그마님 거처의 섭섭이가 뭔가를 품에 안고 총총히 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짓이 분명합니다.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올까요? 큰일 날 소리 말아. 너는 조용히 자그마님 거처로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살피고 오너라. 안방마님은 여종을 자그마님의 거처인 별채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헐레벌떡 안방으로 돌아온 여종이 분해하며 말했어요. 마님 짐작이 맞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씨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이 우리 도련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랑마님께 말씀드려 자그마님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넌 입 꼭 봉하고 있거라. 안방마님도 당장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오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자칫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은 자기 남편에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관가로 가서 원님을 만났지요.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을 사실대로 말하고 뒤바뀐 아이를 되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묘책이 생각나시면 그때 우리 두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이 일을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만약에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게 되면 우리 아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안방마님은 원님에게 단단히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손이 떨려서 한시도 견디기 어려웠지요. 안방마님은 원님이 하루빨리 묘책을 생각해내어 두 사람을 불러들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에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님의 전갈이 왔습니다. 나졸들이 육모방방이를 휘두르며 양반의 집으로 찾아왔지요. 두 부인을 오랏줄로 묶어 광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작은 마님의 방안에 있던 사내아이도 함께 안고 갔고요. 이윽고 두 부인이 원님 앞에 끌려 나오자 원님은 오랏줄을 풀게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두 부인은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말 없이 대답하시오. 만일 거짓말한 것이 논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저 아기의 진짜 어미가 누구요? 접니다. 저예요. 작은 마님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마님이 사또에게 다시 말했지요. 아기는 하나인데 낳은 어미가 둘이라니 거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나. 원님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저 여자 말은 믿지 마세요. 제가 진짜 어미입니다. 저 아기는 제가 낳은 아기가 분명합니다. 두 부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자 원님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되겠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 내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원님은 붓에다 먹물을 묻혀 마루에 고든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기를 데려다 그 선 가운데 누워놓았어요. 두 사람은 들으시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 나로서는 누구 진짜 어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소. 그래서 부득이 내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소. 두 사람은 각자 아기의 한쪽 팔을 잡고 있다가 내가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면 아기를 잡아당기시오. 나중에 아기가 어느 쪽으로 많이 끌려갔는지를 보고 어미를 찾아주겠소. 그렇게 하겠는가. 원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마님이 말했습니다. 예 좋고 말고요.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작은 마님은 속으로 자기가 안방 마님보다 젊고 힘이 세니 힘껏 잡아당기면 아기는 자기 것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설령 아기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기의 팔을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내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기를 저 부인에게 주십시오. 서로 제 아기를 찾겠다고 내기를 하다 보면 아기의 팔이 빠져 병신이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될 터인데 저는 그런 꼴을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안방 마님의 말을 듣고 원님이 무릎을 탁쳤습니다. 과연 부인의 말이 옳소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면 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부인이 들림없는 아기 어머니요. 저 여자는 가짜 어미기에 아기 팔이 빠지든 말든 제 욕심만 쟁기려 했던 거요. 여봐라 저 여자를 감옥에 가두고 아기는 이 부인에게 안겨드리도록 하라. 원님의 명쾌한 판단으로 아기를 찾게 된 안방 마님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그지없는 사랑으로 아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숨은 제주 찾기 옛날에 김안국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숙이 대제약 벼슬을 하는 집안의 큰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영리하고 행동거지가 반듯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대요. 그러나 그런 기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글을 가르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하늘 천 따지조차 쓰지 못하는 겁니다. 생긴 것도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책만 펼쳐놓으면 식은땀을 흘리고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리하여 아버지의 답답함은 실망이 되고 실망은 다시 노여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반 가문의 아들이 하늘 천 따지도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게 되었대요. 그래도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14살이 되도록 매질도 하고 구슬려도 보면서 공부를 가르쳤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아들만 보면 우라가 치밀어 경상도 안동의 당숙내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내 허락 없이 서울로 올라갔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부르령에 아들은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당숙내 집에 간 안국은 거기서도 하늘천다지를 쓰지 못했어요. 가르쳐보려고 애를 쓰던 당숙도 그만 두 손 번쩍 들고 말았지요. 당숙은 안국이 무얼 하든 그냥 내버려 두었대요. 그덕저럭 나이가 차면 장가 나 드릴 생각 이었으니까요. 안국은 선비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비록 천자문도 쓸 줄 몰랐지만 선비들하고는 잘 통했던 모양이에요. 친구들이 나누는 말을 한자도 빠트리지 않고 기억하거나 논리정연한 말솜씨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학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 친구들을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안국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안동에서 가문조키로 이름난 집안의 딸이었어요. 어느 날 안국이 하는 일 없이 하루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게 이상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잔치가 끝난지도 꽤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이젠 책을 꺼내 읽으셔야 지요. 그러자 안국은 발끈 화를 내며 대꾸를 했습니다. 나는 책만 보면 머리가 쑤시고 멍해지는 사람이오. 다시는 내 앞에서 책 읽으란 소리는 마시오. 아내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해야 할 선비가 책만 보면 머리가 쑤신다니 말이 되나요? 기가 막힌 아내가 할 말을 잃고 안국을 멍하니 바라보자 안국은 그동안의 일들을 숨김없이 덜어놓았습니다. 안국의 말을 듣고 난 아내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국이 천자문도 쓸 줄 모른다는 소문이 퍼져서 친정 오라비들까지 안국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안국이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지요. 바느질을 하던 아내가 멀뚱멀뚱 앉아있는 안국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심심한 것 같은데 우리 이야기나 나눌까요? 좋지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아내가 먼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서 오빠들 어깨너머로 남자 못지않게 글공부를 한 아내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꾸며서 들려주었지요. 안국은 아내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손뼉을 치기도 하고 무릎을 치면서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안국에게 자기가 한 이야기를 되몰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한 고절도 빠트리지 않고 줄줄 외우는 겁니다. 아내는 안국의 놀라운 기억력에 속으로 감탄을 했어요. 아내의 이야기는 매일 밤 계속되었지요. 안국이 조르는 바람에 하루도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를 그만두자 안국이 어린애처럼 조르는 거예요. 이젠 정말 미천이 달려서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여태껏 한 이야기들은 모두 책에서 읽은 것이니 이젠 당신이 알아보시구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책에 있단 말이오. 당신이 왜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이제야 알겠소. 안국은 비로소 아내의 마음을 알고 글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스승이 되어 남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재미가 들린 안국은 하루가 다르게 글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안국의 항문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대요. 이제 과거를 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하지만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소. 안국은 아직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렸습니다. 아버지 앞이 지옥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님이 화를 내시는 건 당신이 글을 읽고 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장원 급제라도 한다면 아버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안국은 아내 말을 듣고 몰래 과거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 과거시험장에는 안국의 동생도 나와 있었지만 형이 과거시험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며칠 뒤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봇자 동생은 장원 급제한 사람이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너무나 놀라고 기쁜 나머지 한다름의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아 그놈이 장원을 했다면 분명 남의 글을 도둑질 했거나 대신 쓰게 했을 것이다. 집안 망신까지 시키는 안국이 놈을 당장 잡아드려라. 그때 마침 안국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10년 만에 보낸 아들인데 아버지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펄펄 뛰었어요. 안국이 아버지에게 문매를 맞으려는 찰나에 시험관이 찾아왔습니다. 시험관은 안국이 장원한 것을 축하해 주러 왔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고 놀라서 말했지요. 안국의 글재주를 내가 시험해 보일 테니 그때 가서 벼락을 치든 상을 내리든 하시구려. 집안 식구들이 보낸 자리에서 시험관이 글재를 내주자 안국은 서슴없이 글을 지어 읊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 눈치 보느라 아들을 반기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고 있던 어머니는 달려들어 안국을 얼싸 안고 울었습니다. 안국의 집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나고 경사가 났지요. 마침내 안국은 아내 이시부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되었어요. 훗날 이시부인이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씩 재주가 있게 마련이다. 무슨 일이든 노력이 우선이겠으나 숨은 재주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너희 아버지께서 한때 고생하신 것도 자신의 재주를 찾지 못해서 였다. 라고 말입니다. 왕비가 된 산골 처녀 옛날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으로 불리던 때였습니다. 조선의 영조인금님의 왕비 정성왕후가 돌아가시자 두 번째 왕비를 뽑게 되었지요. 새 왕후를 뽑기 위해 우선 나라 안의 금홀령을 내렸습니다. 나라 안의 처녀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예의범절이 바른 처녀를 가려내기 위해 간택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양조인 양조 양조인금님은 왕후가 될 사람의 됨됨이를 직접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간택에 뽑힌 처녀들이 모인 곳에 나와 앉으셨습니다. 처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방석 위에 다소곳이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김시성을 가진 처녀는 방석을 앞으로 밀어내고 방바닥에 앉아있는 겁니다. 처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그대는 왜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맨바닥에 앉았는고 그러자 열다섯 살의 나이 어린 김시 처녀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찌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속으로 감탄을 하고는 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고 산이 깊다고 대답하는 처녀도 있고 바다가 깊다고 하는 처녀도 있고 저마다 다 대답이 달랐습니다. 아까 그 김시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임금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모든 사물의 깊이는 재려고 마음먹으면 못잘 것도 없지만 사람 마음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빙글에 웃으시던 임금님이 또 물었습니다. 어떤 꽃이 가장 좋은가? 처녀들이 다투어서 연꽃이 좋다 모란이 으뜸이다 국화꽃이 제일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좋사옵니다. 김시 처녀의 말에 임금님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왜 목화꽃이 좋다고 했느냐 다른 꽃들은 어여쁜 꽃만 보고 즐기지만 목화꽃은 꽃도 보고 손도 만들며 옷도 지어 입으니 두루 좋습니다. 김시 처녀의 말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던 임금님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저 지붕에 기와 꼴이 몇 줄인지 말해보아라 하고 물으셨습니다. 처녀들은 고개를 젖히고 지붕을 올려다보며 기와 꼴을 세기 시작했지요. 세고 또 세느라 정신이 없는데 김시 처녀가 맨 먼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금방 알아맞췄는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자국을 세어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시 처녀는 열다섯 어린 나이로 영조 임금님의 왕후인 정순황후가 되었대요. 정순황후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나이답지 않게 위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후로 뽑히고 나서 홀레식의 이블롯을 짓던 상궁 나인인 정순황후에게 저 꼬리에 등길이를 재려고 하니 조금만 돌아앉아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상궁이 내 뒤로 돌아와 재면 될 것을 왜 나더러 돌아앉으라 하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왔으니 주눅이 들만도 한데 왕후의 위엄을 잃지 않은 거지요. 또 다른 임금님이 왕빛감을 뽑을 때의 일입니다. 제 간택에 오른 김씨 이씨 박씨 처녀가 임금님 앞으로 불려갔대요. 김씨 처녀는 벽 가까이 얌전히 서있고 이씨 처녀는 쪼그리고 앉아있고 박씨 처녀는 책상 다리를 하고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왜 그러고 있느냐고 처녀들에게 물었더니 얌전히 서있던 처녀는 어찌 임금님 앞에 함부로 앉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처녀는 편히 앉으란 말씀도 없었는데 어찌 편히 앉겠습니까 하고 말하더래요. 그러자 편하게 앉아있던 처녀가 말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왔으면 앉아야 하고 이왕 앉으려면 편하게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녀들의 대답으로 성품을 대강 짐작한 임금님께서 다시 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래고 가장 무겁고 가장 단 것은 무엇인고 김시 처녀는 말하기를 가장 날랜 것은 제빗고 가장 무서운 것은 쇳덩이며 가장 단 것은 엿입니다. 이시 처녀는 세상에서 독수리가 가장 날래고 무쇠가 가장 무거우며 꿀이 가장 닿니다. 박씨 처녀는 가장 날랜 것은 번개뿌리며 가장 무거운 것은 날아있고 또 가장 단 것은 잠입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박씨 처녀가 간택이 되었지요. 왕비 간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어른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신세질 곳이 없을까 두리번 거리다가 마침 물동이를 입고 가는 처녀를 만났대요.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질 곳을 찾던 잠인데 어디 마땅한 곳이 있겠소. 저희 집이 비록 누추하나 마침 사랑이 비어 있습니다. 처녀를 따라가 보니 두메 산골 오두막 집이지만 멍석이 깨끗하게 펴있고 발죽 뻗고 편히 잘만한 방이더래요. 얼마 있으니까 그 처녀가 개다리 소반에 밥상을 얌전하게 차려내왔습니다. 밥주발 뚜껑을 열었더니 글쎄 밥 위에 뉘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손님 밥그릇에 뉘라니요. 그것도 세 개씩이나 있는 걸 보면 일부러 올려놓은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뉘는 쌀 속에 섞인 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를 말합니다. 거참 이상하다. 뉘 세 개를 왜 올려놨을 꼬? 당신이 누구시오란 말인가? 박어사는 처녀의 재치있는 물음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뉘 세 개 뉘 세요 이렇게 누구냐는 말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박어사는 생선 한 마리를 지저놓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두었다가 소저로 내 토막을 내놓았습니다. 한참 있다 물사발을 들여놓고 밥상을 내가려던 처녀가 어사님 오셨군요. 하고 대번에 알아보고 나보시 절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내 토막을 내놓았으니 물고기 어자에 넉사자로 단박의 어사라고 알아차린 거지요. 박어사는 산골 처녀의 총명함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를 뵙자고 했어요. 처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나그네 손님이 어사라니까 벌벌 떨며 들어와서는 넙주 큰 절을 올렸습니다. 따님을 보니 총명한 데다 얼굴에 밝은 기운이 도는 것이 귀인이 될 상이오. 마침 왕비님이 돌아가시어 새왕비님을 뽑는다고 금온령을 내렸으니 대게 따님을 내게 맡겨준다면 간택하는 자리에 올려보겠소. 처녀의 아버지야 대번에 좋다고 했지요. 잘하면 임금님의 장인이 되어 팔자가 늘어지게 생겼으니까요. 그 길로 처녀를 데리고 대궐로 온 박어사는 왕비를 간택하는 자리에 들여보냈습니다. 임금님이 뽑혀온 처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새가 가장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앵무새가 좋다 종달새가 좋다 가진 새 이름을 다 댔지요. 그런데 박어사가 데려온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새 중에서 먹새가 제일입니다. 사람이 먹새가 좋지 않으면 병들어 일찍 죽습니다. 임금님이 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이 가장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매화꽃이다 모란이다 꽃 이름을 늘어놓는데 박어사가 데려온 처녀는 벽꽃이 좋다고 했지요. 어째서 그런고 예 벽꽃은 보잘것 없사오나 결실을 보아 쌀이 되면 나라 상감님 잡숫고 그 밑에 만 백성까지 먹고 사니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음식이 가장 맛있느냐고 물으니 꿀에 인절미에 산의 진미를 다 들먹거리는데 박어사가 데려온 처녀는 소금이 가장 맛있다는 겁니다. 소금이라 그건 또 어째서 그런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잘 장만한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말에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다더니 내 총명함이 우뚝 솟은 산뽕우리의 아름답구나. 그리하여 강원도 산골의 처녀가 왕비님으로 간택이 되었답니다. 부끄러운 두 선비 시골 선비 두 사람이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비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사이였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두 선비는 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또 빛나는 별을 볼 때마다 굳게 맹세했지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정정당당하게 출세를 하세. 그리고 굶어 죽더라도 새도가에게 빌부터 치사하게 출세할 생각은 하지 마세. 맹세를 나누는 두 선비의 논에서는 강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볼 때마다 두 선비는 모두 떨어졌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만 두 선비는 조금씩 조금씩 기운을 잃어갔지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냥 세월만 보내게 되자 한 선비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새도가에게 줄을 대고 부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야. 그러면서도 친구가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생각하니 자꾸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한심해 보였지요. 그래 새도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은 옳지 않아. 선비는 친구와 함께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했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출세하자 권력을 가진 새도가에게 빌붙지 말자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어느새 정반대의 마음이 선비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허송세월만 할 텐가 어서 출세해야지 친구와 한 맹세는 한 번쯤 어겨도 돼. 결국 선비는 친구 몰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새도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새도가의 대문 앞에는 뇌모를 바치러 온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의리의리한 대문을 여러 개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높다란 사랑체에는 새벽을 밝히는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들먹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깥 마당에서는 대감의 출근채비를 갖추느라고 하인들이 부산을 떨었지요. 선비는 한 하인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대감을 뵈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저기 가서 기다려 보시지요. 선비는 하인의 말대로 터벅터벅 행랑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인의 태도가 몹시 불쾌하고 못마땅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아 정령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선비는 또다시 갈등을 하며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선비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먼저 와서 차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새도가에게 빌부터 출세할 생각을 하지 말자고 굳게 맹세했던 바로 그 친구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 자네가 어찌 오기에 두 선비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린이가 놀라운 지혜로 어른들을 혼내주거나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반 풀먹이기 이야기도 시골 아이가 양반을 골려주는 이야기 이지요. 어린이는 힘도 약하고 돈도 어른만큼 없고 배운 것도 적지만 용기와 지혜로 어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